팍투야, 카트 아이디 뭐냐? 1대1 네, 대카님 함하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일단 고간은 2초 해줄게 3초 빡세다 자, 2초 뒤에 출발하고 한 손 20초? 오케이, 팍투야 하하, 이것도 저를 너무 무시하시네? 팍투야 무시가 아니란다 팍투야 무시가 아니란다 나 좀 하는데? 나 좀 달리는데? 야, 팍투 잘하는데? 잠깐만, 나 당황사 팍투 잘하는데? 야, 3초에 지금 큰일 났다 우와 잘한다 어 어, 이거 어떻게 해 하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갑니다 네, 괜찮아 20초는 시간이 많은 거야, 팍투야 천천히 기다려 그렇지, 부스터 채우지잖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졌다, 이거 벌써 두 개 자동으로 아, 팍 자네 됐어 아, 대단히 50초 남아 아, 그럼 내가 또 오케이 아직까지 안 보인다 아직까지 안 보인다, 팍투야 안 보여 보이지 않아 됐어, 됐어 자, 여기서 아까 부스터 채워만 채워줘 팀보 보고 그렇지 오케이 자, 팀보 차오른다 오케이 이제 차오를 해야지, 그렇지 차오르고 야, 나 리타야, 씨, 왜? 야, 마트 잘해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천천히 부스터 쓰라 레스 보라 레스 야, 리타! 오케이 레스 남겨 잠깐만 어? 야, 가요, 리타 가게 살짝 나오는데요 아! 아! 내가 스트레이크 참하고 3초 뒤 출발 오케이 트랙을 어... 레디 맵 아, 근데 제가 맵, 범위가 좀 좁아가... 두 손 3초 뒤 출발 오케이 정말, 역시 하하하하 두 손 3초 뒤 출발 간다 아, 인성이 좋으시네요 예 역시 인성이 좋으십니다 자, 30초 가보겠습니다 운명성 이거 보자 아, 씨 몇 명이야 이거 아, 씨 뭐야 하트야 이제 가게 현실이 될 거야 아이고, 15초 밖에 안 되는데 아직 아, 노은매구 이따구로 만들었대, 진짜로? 이게 좀 심한... 와, 이거 뭐야 하트야 오오오? 40초 이 중이야, 4초 마음이 아프나 자격증이다 아니, 아니 아니, 뭐 하긴 봤으면 자격증 해줄게 여기 아, 잠깐만 됐어, 됐어, 천천히 천천히, 오케, 오케 없어, 안보여들, 안보여 됐어 됐어, 오케 자, 부스터 어, 내가 볼 때면 드립타 안하는 게 더 이득이야 여기서 천천히 오케이, 지금 땅 며치 여기서, 여기 여기 아, 쟤 면허 따야겠다, 진짜 됐어, 지금 두 바퀴 이걸 두 바퀴다 이걸, 이걸 두 바퀴 나라고? 아니, 잠깐만 자, 찜착해 오케 오케 오케, 파트야, 찜착해 오케 자, 여기서 하나 모아 쇼폴 어떻게든 했어 그렇지 아니, 이거 오와, 뭐야 오, 오, 오와 죄송합니다, 어휴 아, 진짜 너무, 너무 방금 방황해가지고 파트야, 맨즈 아, 이게 마지막 이거 있네, 오케 파트 형, 깜짝이야 너 맨즈 좀 해 아, 이거 30초로 나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이게 좁하네 안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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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안 보여 아니, 이거 진짜 안 받고 할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어? 오케이 네스 이거, 나 아직까지 안 보이는데? 아, 이제 안 들어 자, 잠깐만 아직까지 안 보여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아, 이거 о, 진짜 안 보여 하이 어 뭐야ول 야야 야 잠깐만, 잠깐만 제발 제발 아니 말이 말이 안 돼 이게 야 하하자 마지막에 기둥해졌어 하트야 형 사실 4초 뒤에 출발했어 40초 뒤에 출발하셨다고요? 한 번 더 4초 콜 오케이 가자 아이스 갈라진 병신 아이스 갈라진 병신이라고? 병신이라고? 스테이키 이거 아 이거 그 맵이구나 뭐야 이 맵 잘참는데 야 잠깐만 얘 맵을 맵 참 잘같이 만들었다 진짜 됐어 어 뭐야 이게 이렇게 있으면 안되지 아 40초 이거 알아 근데 나 이 맵을 한 적 있어 이 맵은 한 적 있어 40초 충분히 돼 해봤다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오케이 여기서 천천히 이런 데서 부스터 쓰면 안돼 내가 약간 이걸 깨우쳤어 오케이 여기서 천천히 오 벌써 한 바퀴 돌 아 세 바퀴가 그래 여기서 한번 돌아빈 그렇지 여기서 슈플해주고 어 슈플 못했어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되게 좋아 쭉 꺾어 그렇지 자 여기서 여긴가 오케이 아니 근데 왜 여기 여기 이게 왜 여깄냐고 저기 있어야지 무조건 무조건 그냥 박으세요 하는거 아니야? 어 잠깐만 손이 보이는거 아니겠지? 어 이거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천천히 할게요 오케이 압중하자 하트 너가 말해서 그래 내가 볼 때는 너가 말을 많이 했어 자 입을 닫자 자 입을 닫자 자 입을 닫고 잡혀있다 여기지 와 잠깐만 졌는데 이거 천천히 슈플 아 이거 슈플하는 데가 아니구나 아 잠깐만 제발 아 졌어 이거 bashan 잠시만 하나, liz 바람야 바람비야 아아아앜 cik 아아아앜 요한 오씨 unos 카투야 광산 한번 하자 형 연카 탈께 오케 광산 근데 타투가 지금 확님도 안해 어 근데 이거는 근데 카트 차이 오 잠깐만 막짜이라고? 안그래도 그럴래 안그래도 막짜 라이스 오케이 천천히 여기서 여기서 뚫어지면 안돼 여기서 불쌀 풀어 그래가고 타타야 돌아와 글로 타타야 그 열심히 돌아오고 타타야 엄마한테 말할까? 엄마한테 말한다고? 뭐야 뭐야 어? 아 하투 하이 엄마가 지금 번호 파인드폰 있어 아니 그래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파스타야 응 못가 오 뭐야 지나가 왜 지나가져? 뭐야 오 뭐야 1등인데 뭐야 뭐야 오 1등인데 오 1등인데 오 1등인데 여보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왜 지나가셨지 오케이 충분하지마 오케이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너 이거 이기면 킷 180 오케이 너 이거 이기면 킷 180 오케이 이거 이기면 킷 180 그렇지 근데 예상을 안하겠어요 여기 골절과에서 분밍이 부딪히니다 그렇지 분밍이 부딪히고 차가 180 그래서 일단은 180 여기서도 이제 18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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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파타임 엥 아 나 벨트 못 타서 지는 줄 알았어 아 나 벨트 못 타서 지는 줄 알았어 아 나 벨트 못 타서 지는 줄 알았어 엥 엥 Boston ições Springs